지금부터 바벨 그룹의 비밀을 밝힙니다. 와우! Did you get up, 바벨? 저기가 좀 재밌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벨 그룹의 전신, 해문 그룹의 창업주 장쿡한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본척, 황숙진 여자로부터. 둘째 아들은 새파랗게 젊은 비서 서민이란 여자로부터 태웠어요. 일이나 하지, 바람을 날 펴가지고. 야, 장주름 너 뭐하는 인마? 장주름, 나 이 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앉아, 앉아요.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자, 그럼 먼저. 여기 둘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바로 바로. 자,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냐?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하고 액티브하고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고 스탠퍼드 법대를 수석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퍼펙트하고 완벽한 신의 비중을. 그는 바로 누구? 누구? It's me. 장준우. 바벨그룹의 리얼 온. 장. 중. 우. 자, 준에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바벨그룹 사실은 내 거야 내 거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